네, 그럼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수업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류주 준비를 하셨는데 코로나 시대에 의외로 의류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의류주를 굳이 보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체 흐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의류주를 대표적으로 가져온 것이죠. 지금 변곡점이 굉장히 크게 오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그동안 보이지 못하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술적으로도 얘기를 드렸지만 20주 선을 뚫고 내려온 것은 처음이어서 지금 변곡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나온 것들은 지금 나스닥이 지금 이번 주에 많이 빠져서 거래일수가 하루 남은 이 가운데에 이거를 극복할 수는 없겠죠. 지금 극복할 수 없어요. 지금 이미 확정이 되었고요. 2020년 3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20주 선이 깨져서 지금 60주 선까지 갔는데 이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개월 선까지의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럼 나스닥은 팬데믹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부어져서 지금 1년하고 1년 하면 3월 달 거의 2년이죠. 만 2년간의 어떤 유동성의 랠리를 보였는데 그 유동성의 랠리가 일단락되는 흐름일 수도 있다. 지금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금리 인상은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다고 회복된다고 판단해서 정부가 선언을 하는 것과 같아요. 선언. 우리 경기가 좋다.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그렇게 돼서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시기가 온다면 그거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장세의 폭발적인 장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 인상을 하는 그 시기에 변곡점이 왔을 때 그 초반부에는 항상 유동성 랠리가 있거든요. 항상 반복이에요. 경기가 나빠져서 경기가 폭락을 해서 그러면 각국 나라들이 돈을 엄청 풀겠죠. 그럼 유동성 랠리가 와요. 유동성 랠리에서 주도하던 주도주들이 있겠죠. 그런데 유동성을 거둬들인다고 했을 때 유동성 랠리를 주도하던 애들은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실적 장세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실적 장세에 맞는 새로운 주도주들이 탄생이 돼요. 그런데 그 주도주들이 바뀌는 그 변곡점에서 굉장히 우여격절이 일어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상승세는 이어지는데 오히려 더 초장기 상승세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주인공들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뭔가 무너지는 느낌? 그런 걸 받는 거예요. 받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중요한 변곡점을 깨면서 나타난다. 지금 나스닥이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다우 산업은 10개월 선을 지지하고 있으나 결국 지금 이 유동성 랠리를 주도했던 것은 나스닥에 있는 테크주들이기 때문에 테크주들이 더 강력하게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우 산업에 테슬라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어떤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유동성 랠리를 주도했던 그 모습을 보자면 나스닥의 차트가 더 맞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S&P 500, 이것도 10개월 선을 지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워낙에 강하나, 워낙에 강해서 10개월 선 위에 있으나 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테크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테슬라도 테크주에 속하고 그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유동성 랠리의 단기적인 마무리를 보기에는 나스닥이 가장 적격이죠. 그래서 나스닥의 흐름이 지금 저런 어떤 흔들림의 모습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이죠. 뜨거운 경쟁에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CATL, 배터리 회사 1위,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도 어떤 BNK라는 부산 경남은행에서 나온 금융지주회사의 증권회사죠. 그러니까 메이저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카카오뱅크 매도 의견을 꺼냈었다가 처음에 상장되는데 누구 잔치상에 재뿌리는 일이냐, 이런 여론이 현성돼서 그걸 뺐습니다. 일부 언론에 발표가 됐으나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굳이 애널리스트가 새로 신규 상장하는 주식에다가 안 좋은 의견을 그것도 중간에 상장되고 나서 한참 지나서 매도 의견을 내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매도 의견 내는 것도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아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전문 기관이 있어요. 공매도 전문 기관이니까 매도 보고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죠. 평상시 상태에도 그런데 신규 상장하기 전에 매도 보고서 냈기 때문에 다들 안 좋았죠. 아니 어차피 탐방도 갈 거 아니냐. 탐방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철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더 이상 신규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분위기는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CATL의 주가도 그동안의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뭐냐면 지금 은봉이 저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아직 10개월선 살아있습니다. 10개월선 살아있으나 은봉이 두 개 크게 떨어지면서 지금 10개월선 위협하고 있었던 적은 지금 2020년 3월 달 이후에 처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배터리의 정점에 있는 테슬라도 테슬라도 지금 워낙 굳건하지만 굉장히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죠. 물론 여기서 미친 척하고 더 갈 수도 있어요. 1500달러, 2000달러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CATL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중국의 BRD 이런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 유동성 장세의 어떤 가장 큰 수혜를 봤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전기차나 배터리가 굉장히 강하게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서 그런 건 맞아요. BRD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굉장히 배터리의 원재료 가격이 싼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NCM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LFP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들을 보면 일단 NCM에서 가장 중요한 N을 보면, 니켈을 보면 지금 급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2021년도 지금 10월달 가격은 이미 아까 보시면 유동성 장세는 2020년 3월달에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각국 정부에서 돈을 엄청 벌어서 그때 일어났잖아요. 그럼 2021년 10월달은 이미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바닥에서도 지금 급등을 더해서 지금 다 정거점을 뚫었습니다, 니켈 가격이. 지금 최고예요. 지금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배터리 가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NCM에서 니켈을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요. 그래서 얘기 들었다시피 811, 무슨 911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822, 911, 원래 622 말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NCM 3원계를 낳았을 때 N, 니켈, 코발트, 망간 그거의 비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이니켈로 가서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배터리로 가고 있거든요. 니켈의 함량을 높여야 훨씬 더 한 번 충전 때 멀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켈의 함량은 점점 더 높아지는데 배터리가. 물론 아주 후에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면 그 시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NCM에서 하이니켈로 가는 누가 그 경쟁을 하이니켈을 하냐. 누가 니켈의 함량을 높이면서도 안정성을 추구하냐. 그래서 그 뒤에 A를 붙여서 안정성을 추구해서 LNF가 그걸 LG화계 혹은 테슬라에 납품을 하면서 굉장히 뜨기도 했었죠. 그런데 니켈의 가격이 일단 급등을 한다는 것은 배터리 회사의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마진 축소의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알루미늄, 니켈의 함량을 높였을 때 안정성을 추구해야 돼서 뒤에 A를 붙이면서 NCM이라는 3개, 3원계를 쓰다가 A를 붙이면서 4개를 쓰니까 4원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안정성을 추구해야 돼서 알루미늄도 더 함유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니켈의 함량을 높이면 그거에 맞춰서 안정성을 추구해야 돼서 잡아주는 게 알루미늄이라서 그런 건데. 알루미늄도 작년 12월부터 다시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루미늄 가격도 지금 오르죠. 그다음에 원래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리튬이 있죠.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료가 탄산 리튬인데 지금 리튬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200달러, 그 정도에 350달러 가고 있어요. 지금 불과 한 달? 한 달이죠.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리튬이온 배터리, 어차피 LFP든 NCME든 NCMA든 리튬이온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나오는 코발트. 그 코발트를 그래서 너무 비싸서 빼자고 하는데 코발트 가격은 천정부지예요, 지금 코발트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료인 리튬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LFP를 하든 NCM을 하든 NCMA를 하든 그러니까 비아디든 닝더스다이든 우리나라의 LG에너지 솔루션이든 SK온이든 지금 배터리 회사의 원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테슬라까지 영향이 가는 거예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를 한다는 업체들까지. 왜냐하면 전기차의 원자재 가격이 40%가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테슬라가 2천만 원 전기차를 내놓고 다른 데서 전기차 가격을 지금 다운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점점 더 정부의 구매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거나 다 소진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대중화가 되려면 구매 보조금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뛰어넘는 성장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자재 가격의 부담이 엄청나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기차가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줬던 랠리와 이격을 감안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격과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이 흔들리는 게 아주 초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원자재 가격의 부담이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성장세의 훼손이 올 수도 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주도했던 것들이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해당되는 것들 있죠. 그동안 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구리광산을 갖고 있는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원유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모빌이라든가 셰브론. 지금 간밤에 또 테크주는 급락을 하는데 엑스모빌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폭증을 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폭증을 했어요, 지금.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폭증을 했냐면 4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4배가 폭증을 한 게 어느 시점에 한 달 만에요. 한 달 반 만에 전 세계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배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7천 명 돌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그러면 원래 초반부로 돌아가 보세요. 초반부로 돌아갔을 때 어땠나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중대본부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수 발표에다가 되게 민감해하면서 거기서 해당되는 진단키트니, 시약 만드는 업체니 그런 거 급등했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시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미국부터 볼까요? 확진자 수가 한 달 반 만에 4배가 늘었는데 그러면 그 초반부를 생각해 본다면 언택트주에 해당되는 게 날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그것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보세요. 화상회의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잖아요.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4배가 늘었다는 소식에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땅굴을 파고 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전기차의 어떤 훼손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전기차의 성장세 훼손을. 그다음에 이 언택트주의 이 부분을 보면 뚜렷이 알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펠로튼 인터랙티브. 집 안에서 밖에 못 나가니까 집 안에서 사이클을 타는데 사이클 화면에 사이클 선생님이 나와요. 그런데 1대1로 월구독료를 내고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미크론 변이가 한 달 사이에 전 세계 확진자가 4배가 늘었는데 펠로튼 인터랙티브 주가는 한 달 사이에 25%가 급락합니다. 지금. 그래서 25%가 한 달 급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갔냐면 그러면 2020년 3월 주가로 돌아갔습니다. 2020년 3월 주가를 깼어요. 지금.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더 이상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도 2020년 3월 가격 거의 같습니다. 지금.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이건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고 2020년 3월 가격 거의 다 왔죠.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펠로튼 인터랙티브는 2020년 3월 가격을 깼어요.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유동성 장세의 처음 시작. 그리고 그 시작됐던 그 야기했던 그 문제점. 코로나19 변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는 2020년 3월 달보다 더 파괴적으로 올랐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땅굴을 파고 있다. 이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면서 언택트주가 갔던 그 알고리즘이 완전히 완전히 초박살이 난 겁니다. 아예 그게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언택트주가 코로나19 시대에 강하다는 것도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오르냐. 지금 간밤에 또 미국은 다 급락을 했는데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0.01% 올랐고요. 그리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1.62% 올랐고요. 어제 하루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 아까 전에 프리포트 맥모란, 셰브론, 엑스모빌, 그 원자재 광산회사들, 정유회사들 보여준 거랑 똑같죠. 호텔 체인 회사가 20개선을 위해서 상승 N자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를. 물론 우리나라의 호텔 신라에 적용이 안 됩니다. 롯데 관광 개발에 적용이 안 됩니다. 왜 롯데도 호텔을 갖고 있고 호텔 신라도 호텔을 갖고 있는데 왜 적용이 안 됩니까?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랑 메리어트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중심인 업체고 우리나라 롯데 관광 개발에 있는 호텔 신라는 이름의 호텔이 들어있고 관광이 들어있지만 면세점 위주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부진 사장님이 맨날 호텔 신라 체인을 우리도 메리어트나 힐튼처럼 해보려고 모노그램이라고 진출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힐튼 월드 홀딩스나 메리어트는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러면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되죠. 그동안에 생각했던 알고리즘은.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분명히 늘 때 언택트주가 좋았고 컨택트주인으로 호텔주는 빠졌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4배가 늘었는데 왜 펠로튼이라든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급락을 하는데 힐튼, 메리어트는 오르죠? 이게 지금 반대로 되나요? 우리나라로 지금 그러면 지금 저거를 보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1위하는 업체들은 다 저희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를 보면 예를 들어 HMM은 HMM은 왜 안 갈까요? 그럼 지금 계속 확진자 수가 늘면 그러면 또 똑같이 거기가 항구가 막히죠. 확진자 수가 전 세계 확진자 수가 4배가 늘었다는 거는 항구에서 일하시는 분도 확진자 수가 늘어났을 확률이 높은 거죠. 당연히. 그럼 또 항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항구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HMM은 계속 배를 띄워야 되는데 거기 확진자 수가 계속 항구가 막히니까 또 그런 운임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초반부에는 운임 지수가 오를 때마다 HMM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운임 지수가 계속 급등을 해도 주가가 안 가요. 주가가 안 가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CGN도 마찬가지잖아요. 확진자 수가 4배가 늘었으면 초반부 같은 경우에 있으면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그렇게 늘었으면 당연히 진단키트가 엄청 많이 쓰이겠네요. 그럼 진단키트주가 올라야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알고리즘 완전 깨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모든 면에서 변화가 포착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한 전기차부터 전기차부터 전기차 밸류체인 하단부터 시작해서 언택트주 이런 코로나19 때 강했던 것들의 어떤 극심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초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유동성 랠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떨어지는 가운데 그런데 금리 인상의 수혜주니 피혜주니 이게 갈리는 게 결국 뭐냐면 코로나19 초반에 일어났던 유동성 랠리에 주도했던 주인공하고 그 뒤에 주인공이 일부는 바뀔 가능성 혹은 절반 이상 바뀔 가능성 그것까지 함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이걸 얘기했냐. 의류주를 얘기했냐. 의류주가 작년에 안 좋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당연히 의류주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컨택트주에 속해요. 물론 무슨 지금 집에서 홈톰트레이딩을 하면서 아까 펠로튼 인터랙티브의 사이클을 하면서 파자마를 입고 할 수는 없으니 애슬레저 룩 같은 걸 입고 왔겠죠. 그런데 그 옷이랑 우리가 보통 일상복을 만드는 의류회사의 그 라인이랑은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회사들은 물론 지금 기성복 회사에서도 워낙 그 부분이 잘 되니까 손 대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원래 만들던 회사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룰루레몬 같은 거. 룰루레몬도 유동성 랠리.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터지고 나서 급등을 하다가 최초로 20개월 선이 깨집니다. 룰루레몬이 한 번도 20개월 선 깬 적이 없어요. 2020년 3월에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도 종가루 20개월 선 위에 올려놓은 이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지금 깼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것도. 의류주가 좋다고 했는데 의류주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처음에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얘는 지금 집에서 홈트하면서 입는 옷인데 룰루레몬 옷은. 거기서 급등을 계속했는데 지금은 확진자 수가 4배가 늘었는데 그럼 집에 더 처박혀야 되는데 왜 룰루레몬 주가는 빠지나? 이거는 그 부분이에요. 주도하던 애슬레조룩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여기서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FNF라든가 크리스 FNC라든가 굉장히 주가가 굳건하죠. 이게 작년 2020년 3월달부터 이어지던 흐름이에요. 그러면 2020년 3월달부터 이어진 흐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럼 지금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변곡점을 깨는데 왜 FNF랑 크리스 FNC는 안 깨냐. 똑같은 의류주인데 갈리는 거죠. 룰루레몬같이 집에서 홈트할 때 입는 옷. 물론 애슬레조룩 밖에 입고 나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게 근데 다수가 아니에요. 아직 그거 다수가 아니에요. 언론에 인스타그램에 자꾸 그걸 올린다고 해서 다수가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용기 있는 사람은. 지금 크리스 FNC나 FNF는 대표적으로 밖에 나가 입는 옷입니다. 크리스 FNC는 나가서 골프를 칠 때 입는 옷이고 집에서 누가 연습... 물론 퍼티를 집에서 연습할 수도 있죠. 베란다에서. 굳이 화려하게 차를 입고 연습하지는 않죠. 파자마 입고 하겠죠. 크리스 FNC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필드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골프 연습장은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차를 입고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FNF도 마찬가지예요. FNF는 MLB며 디스커버리인데 누가 디스커버리 패딩을 집에서 입고 있어요. 지금 뭐 저기 절약하려고 난방비 절약하려고 입고 있어요. 그럼 차라리 텐트를 치는 게 낫죠. 비싼 디스커버를 집에서 왜 입고 있습니까. 그리고 MLB도 마찬가지죠. MLB같은 옷, 패딩, 후드 이런 거 입고 나가는데 밖에 나가니까 입고 나가죠. 이런 것들은 지금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류주가 2020년 3월 달부터 계속 강했는데 아직도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의류주는 컨택트주에 해당되는데 룰루레몬같이 언택트주에 강했던 의류는 조금 빠지지만 지금 컨택트주에 강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의류주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메리어트나 힐튼이라는 호텔 체인이 지금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그림이 굉장히 좋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내에서 출장을 많이 다니고 미국 내에서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니까 힐튼이나 메리어트가 오르는 거거든요. 대신에 거기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서 호텔에 묵을 때 거기 갈 때 굳이 룰루레몬의 옷을 입고 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룰루레몬의 옷을 입고 가는 거라면 룰루레몬하고 힐튼, 메리어트가 같이 올라야 되죠. 그런데 룰루레몬은 굉장히 급변하면서 빠지고 힐튼이나 메리어트는 오른다. 이거는 다른 옷을 입고 힐튼, 메리어트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른 옷을 입는 거에서 그 의류주는 계속해서 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의류주는 대표적인 컨택트이지만 언택트 사회에서도 좋았어요. 언택트 사회에서도 좋았는데 컨택트로 전환이 됐을 때 이미 전환이 됐죠. 아까 전에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컨택트로 전환이 됐을 때도 언택트에서 강했었는데 계속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업종. 그게 의류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제가 계속 얘기 드린 원자재, 광산업체, 정유업체 여기에 원자재 가격에 베팅하는 거를 거기에 전인시켜서 그 업종에 베팅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업종이 나는 너무 싫다. 그런 금속, 메터리얼 아니면 유틸리티 이런 업종이 나는 그게 싫다. 하시는 분은 의류 업종 중에서 일상복에 관련된 혹은 컨택트에 나가서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포트포리오를 갖춘 거에 투자를 하시면 좋아요. 지금 이 부분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골라서 하시면 된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언택트주가 오르는 것이 작동하는 원리가 깨져서 안 오르고 있다는 거 그거를 명심을 해야 되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해서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원자재 원료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기 때문에 2차전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고 LG에너지 솔루전이 상장을 하면서 매도 의견을 절대 못 내는 이 분위기 속에서 전부 다 찬양만 외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이런 거대한 대여의 등장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리튬이온 배터리의 정점을 찍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컨택트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의료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